열광하는 이런 거 있었다면 좀 섹션 식구들한테도 보여주세요. 핏줄 쓰는 거? 남자는 핏줄이죠 그럼요. 미간에 이렇게 인상을 쓰고 아 그쵸. 또 그쪽 각도 그쪽 들어가야 돼. 그쵸 그쵸. 이게 됐을 때 너무 좋아요. 네네네. 만약 어떻게. 예? 아 저 팔룩네. 이게 뭐야? 치울씨! 이렇게 해요. 엄청 많아요. 저는 뭐 이제 분을 바르면. 아 저도 엥가이 발라버렸어요 엥가이 발라버렸어요. 그 정도구나. 아니에요. 감원도예요. 피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중국에서 인기가 엄청납니다. 도착했을 때 팍 팬분 한 분 계셨었어요. 아 그랬어요? 나를 알아보는 분이 계시는구나 중국에도. 회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팬분들이 더 막 또 찾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. 와 정말 응원하네요. 응원해 주시고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이거 돌아다니다 보면 솔직히 몇 분이 알아보세요? 살짝. 진짜. 잘못 돌아다닙니다. 잘못 돌아다닙니다. 어머. 진짜요? 진짜요? 우와. 우와. 이거 다 뒤로 앉았잖아 이 바닥. 아버지께서 좀 뚜렷하셨던. 난방도 안 하고. 난방비가 제일 기본 요금이 한 4, 5천 원 하거든요. 최근 들어서 가장 돈을 좀 크게 쓰신 적이 언젠지. 쓸 타이밍이 좀 없어요. 시간이 조금 더. 바쁘다 보면. 네. 저희 팬분들이. 제가 그 공항에서. 가죽자반을 계속 입고 있는. 그 모습이. 찍혔더라고요. 저 가죽자반 철로 만들었냐고. 황철 씨를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. 저희가 황철 씨 4구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드디어 황철 씨의 신곡 발매가 된다고 들었습니다. 네. 박수 함수 세. 바이브 유재현이 있었거든요. 네. 곡을 써주셨고. 작업하면 됐네요. 너무 행복했었어요. 노래 정말 좋겠네요. 한 번 좀 부탁해도 될까요? 앞에서 작게. 네네네. 난 너 없이 못 살아. without you. 난 너 없이 못 살아. without you. 네네네네네. 아. 잠시 만나네요. 여기까지. 다음 SNS 한번 볼게요. 우리 황철 씨 웨이버 팔로워스가 엄청나게 많다고. 최근 팔로워스 500만명 달성. 대단합니다. 팬들의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셀카였네요. 셀카도 많이 있더라고요. 거진 셀카예요. 왜냐하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사진을 안 찍어요. 그래서 팬분께서 셀카봉으로도 주셔서. 제가 안 찍는 척 하면서. 이런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. 여기까지만 나와요. 바로 이런 느낌일까요? 누가 그거 하라고요?